107번 다음은 산후안전보건법령에 따른 C10 비계의 구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괄안에 들어갈 내용은요 비계 밑단의 수직제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받침철물에 수직제를 끼워 넣는 거죠 이럴 때 밀착되도록 설치를 하고요 이 수직제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행히 C10 비계 쪽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나오면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3분의 1 이상 겹쳐져야 된다 경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분의 1, 2번이 답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C10 비계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108번 건설 현장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물체가 떨어집니다 낙하죠 낙하 날아옵니다 낙하 비리내 위험 있는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낙하 방지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로도 바꾸어서 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낙하에 관련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낙하물 방지망이 있겠죠 그리고 방호, 선반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설치하는 방법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설치 방법도 같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그 다음에 보호구가 있죠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입금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출입금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직보호망 해당됩니다 여기서 망을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낙하물 방지망에 수직보호망이 하나 들어가줘야 됩니다 수직보호망 그러면 제가 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낙하에 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고 추락에 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추락에 들어가는 망 두 가지는 뭐였죠? 추락방호망이 있다 그랬죠 추락방호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형 추락방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추락에 관련되는 망은 법이 개정되면서 추락, 추락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요 그러나 낙하에는 수직보호망이라 해서 낙하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낙하물 방지망에는 낙하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혹시나 추락방지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를 할 때 이게 답으로 보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죠 왜냐하면 낙하나 추락이라는 말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각각 두 가지씩 추락의 두 가지 낙하의 두 가지 방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수직보호망은 수직형 추락방망과 모양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목적이 다르다 했습니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사람이 수직으로 딱 내리는 건데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지만 수직보호망은 안에서 물체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보호망 맞고요 방호선밤 맞습니다 그 다음 울타리가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이게 잘못됐네요 울타리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낙하물 방지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거 외에 보호구를 착용한다든가 안전모 또는 안전화일은 그리고 출입금지하는 조치까지도 낙하방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낙하방지를 공부할 때 꼭 빠뜨리지 말고 한 가지 같이 묶어서 정리하자 했던 게 기억나시나요? 위에서 다 사용한 물체를 아래로 내려야 할 경우에 그냥 던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안으로 쭉 넣어서 안전하게 바닥으로 딱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뭡니까? 던지는 걸 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투하하지 말고 투하 설비를 사용하라는 거죠 이건 바닥에서 높이가 얼마 이상일 때에 3미터 이상일 때에 반드시 투하 설비를 설치하고 걸쳐놓고 안으로 물체를 넣어서 바닥이 안전하게 떨어지도록 한다 낙하할 때는 항상 이 부분도 같이 묶어서 이건 별도로 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울타리 설치 나왔으니까 이 추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추락 방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판의 끝부분에서 추락하는 경우나 아니면 개구부에서 추락하는 경우 이렇게 법령상에서 둘로 나누어 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추락을 방지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추락 방호망이 있고요 순서대로 해야죠 아무리 급해도 그죠?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작업 발판이라고 그랬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면 앞에서 했던 추락 방호망이 나와야 되는 거죠 추락 방호망 여기에 관련된 사항 숫자들도 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방호망을 했더라도 또 안전태도 착용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발판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추락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조금 기억하기가 편하다고 그랬죠? 이게 개구부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에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대해주면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안전난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전난간을 설치해놓으면 밖으로 안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이게 울타리가 되는 거죠 울타리 난간이나 울타리는 개념은 같지만 울타리가 조금 더 견고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안전난간 울타리 그 다음 여기에 아예 이런 식으로 덮개를 덮어버리면 견고하면 밟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덮개도 이 개구부에서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망이 있다 그랬죠?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여기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수직형 추락 방망이 여기서 나옵니다 수직형 추락 방망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작업할 판의 끝부분이나 개구부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작업할 판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추락 방호망을 정확한 명칭을 알아두세요 옛날에는 안전방망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추락 방호망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안전대를 설치하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다 묶어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낙하가 나와도 추락도 같이 정리해 보시고요 추락이 나와도 낙하를 같이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는 공부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울타리가 낙하가 아니라 추락 방지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런 거 아시겠죠 추락이 나와도